한글자막 by 한효정 내일을 위해 이 세상 어디나 같은 맘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열어나가요 드넓은 바다에서 뜨거운 사막에서도 쉬지 않고 행복을 만들어가요 국내 대륙붕에서의 천연가스 발견과 베트남에서의 대규모 석유 발견 등으로 산유국의 오랜 꿈을 실현한 한국석유공사 불굴의 도전정신과 창조정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전세계 16개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며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더 푸르게 보이도록 바다가 평화롭게 느껴지도록 행복이 전해주는 따뜻한 속에 오늘도 햇살처럼 우릴 비춰요 구르른 숲에서도 방활한 들판에서도 우리들의 행복을 만들어가요 1979년 창립 이래 석유비축 사업을 통해 석유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에너지 안보와 국가경제 안정에 기여해온 한국석유공사 세계 최고 수준의 비축기지 운영 능력과 건설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공동비축사업과 동북아 석유물류 중심지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등 비축사업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가요 더 나은 우리들의 내일을 향해서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은 우리들의 내일을 향해서 더 달한 그 물이 함께 만들어가요 사업 중심의 연구개발과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기술 개발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국내 최고 수준의 석유정보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석유정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에너지 강국을 향한 첨단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국석유공사 우리의 꿈을 현실로 꿈을 공유하는 넓은 생각으로 내일의 에너지를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꿈을 자세히 감사합니다.